안녕하세요. 역사강사 이다지입니다. 오늘은 커리큘럼이나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촬영이 아니라 N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캐스트를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N수생이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의 감정은 현역들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현역들은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겨울에 약간 긴장감을 느끼고 사실은 고3에서 그 교실을 배정받고 3월달에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아 나 이제 진짜 빼박 고3이구나 라고 하는 걸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N수생의 특징은 뭘까요? 실감이 나지 않는 게 특징이죠. 내가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적인 느낌만 있고 정말 이게 맞는 건지 맞는 선택인지 아닌지에 대한 수 없는 고민과 걱정들이 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뜻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 그럴까요? 일단 자기가 이미 그걸 해봤잖아요. 1년 동안에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경험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더욱더 하기 어려운 선택을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사실 이게 가장 크죠. 내가 1년 더 한다고 해서 잘되리란 보장이 있는가? 이런 고민들 때문에 많이 망설이실 겁니다. 사실 선생님은 남들과 조금 다른 길을 걷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나랑 비슷하게 그냥 원하지 않는 대학이지만 점수 맞춰서 가서 그럭저럭 살려고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 친구와 조금이라도 다른 제수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나의 길이 맞는 건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선생님은 금융회사를 2년 정도 다니다가 정규직으로 굉장히 좋은 회사였어요. 정말 교사가 너무 하고 싶어서 교사가 되기 위한 백수가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어렵게 전국 단위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자유령 사립고등학교 정교사로 4년 동안 활동을 하고 EBS에서도 활동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그 공교육에서의 엘리트 커리어를 버리고 메가서드에서 인강 런칭을 했습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걸을 때의 불안감? 선생님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용감한, 용기 있는 선택이 매우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선생님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들이 제수를 결심할 때, 엔수를 결심할 때 조금이라도 더 두려움 없이 탄탄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캐스트를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수를, 엔수를 다시 공부하는 거를 망설이게끔 하는 주변에서의 그런 걱정, 비난 이런 것들이 뭘까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겠죠. 친척들 모이는데 꼭 가면은 친척 어른들이 막 하시는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야, 제수도 해놓은 게 있어 하는 거지. 너 수준에 또 하는 건 돈 낭비야. 방금 선생님 연기 되게 잘했다. 그치? 제수는 스카이 못 간 애들이, 그러니까 1, 2점 올려가지고 스카이 가려고 하는 애들이 하는 거지 너처럼 펑펑 이제 1년 동안 놀다가 갑자기 제수한다고 하는 거는 야, 그거는 시간 낭비야. 국가적인 낭비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듣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제수하는데 여러분들 돈 많이 들죠. 평균치가 약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일 뿐인데 돈은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굉장히 걱정도 되고 부모님한테 부담을 안겨 드리는 것 같아 죄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되게 가슴을 콕콕 후벽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여러분들을 굉장히 수험생활 기간 내내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말이 너보다 못했던 누구는 어디 붙었다던데 너는 왜? 너는 그냥 수능이랑은 그 제도랑은 그 시험이랑은 그냥 잘 안 맞는 애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가장 끝판왕의 고민이 뭔가요? 1년 더 해서 잘 된다면 보장도 없잖아. 오히려 작년 시험보다 더 못 보면 어떡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 그런 불안감 때문에 반수를 하고 학교에다 등록금만 내고 가지 않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느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그냥 흐릿하게, 뿌옇게 보이는 재수생이 아니라 마치 죄를 지은 것 같은 재수생의 기분일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말들, 그리고 고민하게 만드는 말들, 두렵게 만드는 말들 이 고민들을 다 뒤로 하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데 놓치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1년 해서 잘 된다면 보장이 있을까? 다른 애들처럼 맞춰서 대학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 다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들 다시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생각해 보셨어요? 다시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이 적어도 생각을 하기에는 N수생들은요. 그 고되고 힘든 1년 동안의 짠내 나는 생활을 다시 하기로 결심을 할 정도로 자기 자신과 자기 인생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 그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대로 내가 원하는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일 하면서 평생 살고 싶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남들처럼 맞춰서 살아가기에는 자기 자신이 너무 소중하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선생님이 말한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실제 공부하려는 이유라면요. 다른 고민들 내려놓으세요. 다른 고민들이 아무리 무거워도 여러분은 인생의 무게만큼 더 무겁겠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잘 되고 싶어서 공부하시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고민을 접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결심으로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사실 선생님은요. 별명이 뭐 여러 개였어요. 노다지, 이단지, 유치한 아주 유치한 별명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빠지지 않았던 별명이 겉질녀였습니다. 걱정을 즐기는 여자의 줄임말이었어요. 선생님은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소심하고 막 나대는 것도 싫어하고 사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큰 편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계속 살아면서 어떤 걱정이 해결되면 다시 또 다른 걱정을 만들어서 걱정을 한다고 해서 너는 그냥 걱정을 즐기는 여자라고 하는 별명이 늘 선생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런 불안감이 해소가 되는 단 하나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세상에 뭐뭐 해야만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머스트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나는 반드시 선생님이 백수가 돼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 나는 반드시 1년 안에 다시 임용고시 붙어야 돼. 그래야 내가 정규직으로 어? 박차고 나왔던 회사 사람들한테도 나 이렇게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 어?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나를 불안하게 쳐다봤던 부모님한테도 다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 나는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해. 그런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을 해치는 생각이었어요. 반드시 뭐뭐 할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이걸 알게 되는 순간 선생님이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나는 다시 공부를 하니까 반드시 서울대 가야 돼. 나는 무조건 홍대 미대 가야 돼. 나는 반드시 1년 안에 다시 의대 가야 돼. 이런 생각은요 사람을 병들게 하고 해치게 하는 생각이에요. 선생님이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까요 세상에 결정이 된 건 단 한 개도 없어요. 사람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그 노력으로 정말 짠내나는 노력으로 채워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미래가 열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가능성이 커지는데 여러분 다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요?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퀘스트를 보고 다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하나만 선생님이랑 약속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되게 나이가 들면서 경이로운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조카의 탄생이었어요. 선생님에게는 선생님 이름과 굉장히 비슷한 이 단화라고 하는 조카가 있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여자 조카에요. 그런데 조카가 처음 태어났을 때 한 살도 안 됐는데 얘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너무나 영특해 보이는 거예요. 이모인 선생님의 눈에는 아 단화가 뭐만 해도 언니한테 항상 얘기했어. 얘 영지학교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너무 똑똑하다고 몇 주밖에 안 돼. 목을 가눈다면서 모든 거 하나하나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이제 일곱 살이 된 굉장히 그 미운 나이죠. 망나니로 자라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모인 나도 저 애가 저렇게 예쁘고 저렇게 영특해 보이는데 선생님의 언니 그러니까 단화의 엄마 아빠는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좀 더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선생님도 여러분도 모두 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부모님한테 감탄을 자아내는 천체들이었을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할 때 그 처음에 기대는 무너지고 부모님들은 맨날 한 얘기가 있어요. 애 아빠를 닮아서 머리는 좋은데 혹은 나를 닮아서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 그런 다음에 그 기대가 다시 뭐로 바뀌죠?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다. 다 자라고 나서는 그냥 남들만큼 평범하게 재택 결혼하고 재택 취직했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님의 바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약속해줬으면 하는 거 단 하나 여러분들이요 정말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이 처음 여러분들에게 가지셨던 기대를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노력으로 보여드리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서 우리 애가 천재는 아니더라도 그래 한다면 하는 애야 노력을 하고 자기가 꾸준히 앉아서 자기 미래를 위해서 저렇게 성실하게 치열하게 살 줄 아는 애야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을 지지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잘해오셨고 잘할 수 있고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훌륭한 수험생활 그리고 성공적인 앞날을 기원합니다. N수생 여러분들 화이팅! 만큼의 수험생활 엉덩이 엉덩이가 엉덩이